안녕하세요. 쇼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머스트 헤브 툴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뮤직노매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드라이버입니다. 가격대는 19,900원으로 이고요.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악기를 최적의 상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가지 사이즈의 렌즈가 탑재가 되어있어요. 10mm, 12mm, 14mm, 그리고 0.5인치, 16분의 7인치 이런 정도의 툴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요. 기타의 이 짹 연결 부분, 이 부분이 헐렁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렌즈를 뺀 다음에 여기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딱 들어맞게끔 되어있습니다. 이걸로 꽉 조여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기타 짹이 헐렁한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모든 이런 나사들, 이 나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십자 도라이버로 모든 나사들이 거의 다 맞거든요. 이 바깥쪽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있어요. 그래서 작은 드라이버 나사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픽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렌치, 작은 픽업 위치, 그리고 위아래 조절 이런 것도 다 이 십자 도라이버로 가능하고요. 돌리면 일자 도라이버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브릿지 같은 것들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렌치 다섯 가지의 렌치가 있는데요. 렌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는 크기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쪽 노브 같은 경우에 노브가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좀 노이즈가 날 때 이걸 조여주시면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다 하시면요. 이렇게 이 구멍을 찾아야 돼요. 그러면은 맞는 크기의 구멍으로 딱 이렇게 맞는 크기의 구멍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렌치를 꽉 조일 수가 있습니다. 아 여기 다 나와있네요. 14mm, 16분의 7인치, 2분의 1, 12mm, 이렇게 10mm까지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. 10mm 같은 경우에는요. 여기 보시면요. 헤드 머신에 되게 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. 이때 이 10mm를 이용을 해서 돌리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렌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치인지 자기의 그 노브 파츠들이 어떤 인치인지 알아보고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. 웬만한 악기 파츠들은 이 인치에 다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력한 턴도의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. 이게 나일론 소재이니만큼 외부 손상이 굉장히 최소화돼요. 이게 스텐레스나 다른 철 소재가 아니라 나일론이라서 여러분들 악기의 손상 없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작은 사이즈로 여러분 가져다니기 너무 쉽고요. 뮤직로마드에서 나온 머스트 헤브 툴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